안녕하세요 대작밭입니다. 오늘은 히드랄건데요. 현재 74도인데 라스테보다 헬리우스로 늘어나는 일이 많아서 헬리우스밖에 오늘 노강이라 그렇게 딱히 큰 차이가 없대요. 그래서 한번 둘이 진영을 바꿔서 한 상태에서 공격적이 많아요. 아니 우리 훨씬 쎄가.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. 한판씩 해볼게요. 목소리 안 들리게 하겠습니다. 좀 쉬고 있어서. 한판씩 해볼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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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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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